이 시각 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제주도의 시간당 10mm 내외에 강한 비와 함께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주 산간 위세오름 지역에는 21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제주도와 제주도 앞바다를 중심으로 태풍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의 제주도 해상과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경남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속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